아 뭐 먹을 거 없나 아 한 끼 대충 빼왔네 먹어 먹었지 치킨 싸웠다 아 이거 씨는 취미가 뭐예요?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아 책 보는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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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운 빵 두툼한 팬티 아삭한 양상추의 산뜻한 토마토 아 이게 바로 최상급 햄버그의 환상적인 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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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X나? X시간에 X도 방금 왔으면서 1시간 전에 왔어 X도 알지도 못한 것도 디질래? 니 아까 택시에서 내리는 거 봤거든? X나? 뭘 쌍시